제주 서귀포시에서 만난 오늘의 부자 농부. 닭들이 활기치는 농장. 그렇다면 너희들이 부자 작물? 저희는 이걸로 부자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왕귤. 만감미로 부자가 됐습니다. 거기에 감귤까지. 한 개당 한 4, 5천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상큼 달콤 하나를 들은 순간 10개는 먹게 되는 국밀과일 감귤. 감귤을 따는 건지 돈을 따는 건지 감귤 부자 농부가 됐다는데. 감귤로 연배출 3억 5천만 원. 이정미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은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적극 공개됩니다.